가방 메고 해야지 제가 또 오늘따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네요 아니 여기 아이패드 들어있는 거 알아요? 왜 가져오냐고 왜 가져오냐고 퇴근길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근데 뭐가 심심하냐고 다한테 잘 거잖아 무겁다 무거워 도대체 왜 가져오냐고 자 그럼 한 번 업해볼까요? 이거 쓰시고 무거운데? 여기까지 써도 되나? 너무 무거운데 짜증이 나네 이리 오너라 괜찮아요? 괜찮은 거 맞나요? 올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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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오늘 김피탕을 2인분 제가 다 먹었거든요 잘했어 잠깐만 안녕 안녕 진짜 살크업했어 진짜로 살크업했다고 잠깐만 우와 이 정도 아니었는데? 아니야 운동 안 했어 살크업이야 저 운동도 많이 할 거 아니야? 이거 좀 더 빼드릴까요? 아니야 자 왼손님 이거 좀 봐주세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 정도 맞아 내가 욕장이야 내가 욕장이야 미쳤어 봐 욕장에 가야겠어 우와 날라가 야 야 어깨 방금 사고다가 어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여기가 무서워 야 야 안 보이죠 안녕 안녕 imens 여러분 알общ Если 우리 가